빈에서 탈락이 주는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트롯 3에서 빈에서가 탈락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빈에서는 미스트롯 3에서 처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많았고 팬카페 가입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탑7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빈에서 탈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컨디션 난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획사나 작곡가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빈에서의 탈락이 매우 아쉽습니다. 빈에서는 대중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 3에서 빈에서가 탈락한 것은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올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미스트롯 3에서는 빈에서 외에도 화제성 있는 가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스트롯 3은 큰 기대도 없고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빈에서의 탈락은 큰 아쉬움입니다. 최소한 빈에서는 7위 안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콘서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빈에서는 탈락했고 미스트롯 3 콘서트가 얼마나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빈에서의 탈락은 미스트롯 3의 큰 손실입니다. 빈에서는 대중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빈에서의 탈락은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올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빈에서 미스트롯 3 탈락위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미스트롯 3의 최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12강 진출자들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 빈에서는 탈락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방송에서 빈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탈락위기관에 머물렀다. 빈에서가 미스트롯 3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빈에서는 어떻게 하면 탈락을 피하고 최종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까? 무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빈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무대 완성도가 아쉬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곡에 대한 해석을 더욱 심화시키고 퍼포먼스와 표현력을 더욱 연마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 미스트롯 3에는 개성 강한 참가자들이 많다. 빈에서 역시 자신만의 차별점을 드러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인 곡 선택과 무대 연출이 필요하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자유곡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 빈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택하고 곡에 맞는 전략적인 무대 연출을 해야 할 것이다. 팬들의 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스트롯 3은 시청자 투표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빈에서 이 모든 조언을 잘 실천한다면 미스트롯 3 트로피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